영화 존윅 2편부터 등장한 타란 택티컬 이노베이션사의 커스텀 글록 시리즈입니다. 줄여서 TTI라고 불리는 타란 택티컬은 총기 커스텀 회사로 존윅의 주연 키아노 리부스의 사격술 교육과 자사의 총기 협찬으로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영화가 개봉한 이후 에어소프트건에서도 TTI 커스텀 글록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며 많은 제품들이 출시되었습니다. 존윅 2편에서 전투를 준비하기 전 총기를 고르는 장면에서 처음 등장하는 TTI 컴맨마스터 커스텀 글록은 글록 26과 34입니다. 독일제 HK 권총을 좋아하는 존 윅에게 오스트리아의 새로운 권총을 추천하는 장면에서 TTI 글록을 선보입니다. 텍스처된 변형 그립과 빠른 장전을 위한 맥웰이 적용되었다고 설명하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커스텀 내용이 있습니다. TTI 컴맨마스터 패키지는 한눈에 봐도 순정 글록과 완전히 다른 권총을 만들어줍니다. 상부 슬라이드는 앞과 뒤쪽에 사선으로 서레이션 커팅이 되어 있고 조준경을 달 수 있는 옵틱 커팅과 광택 유무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내구성이 증가하는 PVD 코팅이 되어 있는 그립비 총열도 TTI 글록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기본 조준경은 빨간색 또는 녹색의 광섬유로 대체되어 어두운 환경에서도 조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부를 보면 손이 닿는 곳에 스티프리라고 하는 작은 점으로 된 거친 텍스처를 만들어서 그립감을 향상시킵니다. 옵션으로 방화쉐울 커팅, 탄창 멈치 커팅, 그리고 원래는 5세대 글록부터 적용되는 평평한 손잡이도 선택 가능합니다. 탄창을 더 쉽게 넣을 수 있게 하는 맥웰과 탄창의 장탄수를 늘려주는 베이스 패드도 커스텀에 포함됩니다. 곳곳에 각인된 TTI 로고로 완성되는 컴맨마스터 패키지는 멋과 성능을 동시에 챙겨주는 커스텀 글록입니다. TTI 글록 34는 영화 2편의 중반에서 조닉의 주무장급으로 등장하는데 지하나 암살부터 지하, 묘지전투까지 사용합니다. 글록 34는 슬라이드가 글록 17보다 더 길어진 경기용으로 조닉이 즐겨 사용하는 독일제 P30L 9mm 권총을 대체합니다. 무광 검정 슬라이드와 손가락 굴곡을 유지한 스티플링 그립, 그리고 맥웰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TTI 글록 19는 3편에서 소피아의 전용 무장으로 등장합니다. 유광 은색의 슬라이드와 스티플링 그립, 그리고 맥웰의 커스텀 권총입니다. 글록 19는 글록 17보다 작은 컴팩트 사이즈 권총입니다. 장탄수는 15발로 스탠다드 사이즈보다 2발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글록 26은 존익이 항상 소지하는 백업용 권총인데, 1편의 클럽 장면에서도 등장하지만, 2편에서는 TTI 커스텀 글록 26이 카시안과의 전투 중에 잠깐 등장합니다. 글록 26은 글록 19보다도 더 작은 서브 컴팩트 사이즈 권총이고, 장탄수는 10발입니다. 글록 27은 글록 24이 카시안과의 전투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